여보세요 형 야 형 형 야 니성아 안들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해요? ASMR 영상 찍고 있어 형 진짜 또 안들려 ASMR 영상 찍고 있다고 이놈아 이게 뭐야 ASMR 영상 찍고 있다고 지금요? 어 아 지금 촬영 중? 어 어 끊어요 아니 영상 망쳐놓고 그냥 가는거야? 그럼 갱기라고 해야할까요? 어 모기 갱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끊어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불량제적인가요?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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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